딱 와서 할머니 얼숨을 그럼 할머니는 딱 켜지? 얼숨을 딱 마시고 그럼 아침 인사 제대로 하고 아이고 이뻐라 와우 오늘 하루도 또 수고하셔 공부하고 오늘은 또 뭐지 방과 후에 피아노 레슨은 내일 보고 맞고 아니 내일 아니야 프라이데 오늘 웬스데이야? 오늘 서버 어떻게 그렇게 알아 나는 웬스데이도 이제 모르는데 오늘 디스 이즈 웬스데이 그러세요? 아빠는 진짜 일찍 일어났는데 아빠는 조금 진짜 일어났는데 아빠가 항상 깨워서 니 안고 가지 근데 넌 너무 무거워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는 이제 없지도 않지도 못하겠어 많이 커가지고 응 많이 커가지고 근데 아빠가 용하다 니가 아빠를 장사 만든다 마운틴 재즈 마운틴 고마워 고마워 밤에 한 두 번 일어났다가 그냥 잠들어버려 시 응 세트로 갔어 너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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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너무 어떻게 됐어 방이가 깨끗해졌지 응 누가 어제 어제 밤에 누가 이렇게 해놨지 고마워 고마워 강국이 필요없는거 이제 다 남주자 너무 많지 그치 필요 많이 있어 이 큰거 말이야 작은거 부시러기들 별로 조금넘 속에다 이걸로 손꺼말로 손꺼말로 이거 불러놔갖고 할머니 매니큐어 주려고 부르는거야 조금넘 그래서 내가 맥스했어 여기 근데 여기에는 할머니 손톱에 아니 발톱에 발르라고 이걸 갖고 왔어 어저께 그랬는데 이게 할머니는 불로 좋아한다니까 강국이가 이렇게 물타서 지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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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가지고 피피피피피 그 아니 아빠 보고 피피 보라